자 오늘은 발달이론에 관한 문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사상가의 문항을 20개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눠준 자료에 답이 다 있으니 꼭 복습에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죠 벤두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벤두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관찰학습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관찰학습 기본적으로 벤두라가 왜 중요성을 갖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주의는 SR이라고 그래요 자극과 반응의 이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R에 강조한 이론은 우리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들어봤어요? R을 강조한 게 뭐냐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우리가 이론 수업에 하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주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학습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벤두라는 이런 표현을 써 무슨 이론? 사회? 학습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사회학습이론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이나 기본적으로 동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파블로프의 개면 침을 뚝뚝뚝 흐리는데 기억나시죠? 여기다 뭘 주니까 먹이를 줘서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침을 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종소리를 연계해서 침을 뚝뚝뚝 흐려요 파블로 실험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소리만 들어도 침 흐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의 자극에 초점 맞춰서 고전적 조건 즉 사람을 또 강아지를 무엇 한 거야? 학습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천천적으로 강아지는 먹이를 보면 침을 흘려 안 흘려? 흘리죠? 먹이를 먹으면 침을 흘리는데 여기다가 먹이에 무엇을 연결시킨 거야? 종소리를 그래서 당연히 침을 흘리는데 이제 뭘 제거하고 먹이를 주지 않고 뭐 만져도 종소리만 듣고도 뭘 흘리더라? 침을 흘리더라 그러면 이 강아지는 종소리에 대한 뭐가 된 거야? 학습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거를 파우블랩의 고전적 조건소 그 다음에 여기 R은 스킨의 조작적 조건소 생지가 페달을 밟았어요? 밟으니까 뭐가 나와? 먹이가 나오더라는 거야 즉 자기 어떤 행동의 반응을 보이니까 거기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더라 맞죠? 지금 이걸 설명하게 해서 다른 걸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강화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SR 이론이 행동주의를 강조하는데 S는 뭘 강조해? 자극에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고 R은 리스판스는 스킨어는 조작적 조건소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왜 설명하냐면 자 봐 여기는 SR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밴드라는 이렇게 얘기해 SR 사이에 오관이 유기체가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뭐가 있으면 자극이 있는데 그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걸러낸다 이거지 그래서 SOR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는 자극과 반응 가지고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들어온 자극을 나름대로 걸러내야 안 걸러내야 걸러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부분을 무슨 설명하냐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감? 자기 효능감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거 자기가 그래서 밴드라 이론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슨 효능감? 왜요? 시작 자기 효능감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론까지 연결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밴드라 하면 무슨 학습? 관찰학습 자 1번 문자 보겠습니다 같이 보자 아동은 무슨 행동을 타인의 행동 자 똥을 넣었죠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뭘 통해서? 그렇죠 뭘 통해서? 관찰한 뭘 통해서? 결과라서 무슨 행동을? 도덕적 행동을 못한다 학습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쉽게 말하면 친구가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걸 봤어 근데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 그러면 나도 뭐 해야겠다 착한 일 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한 관찰 친사회적 행동도 관찰학습을 통해서 받게 된다 됐죠?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무슨 규칙과 도덕적 무엇과? 규칙과 조정에 뭐가 돼요? 모델이 되면 자 모델의 동험이 있어요 모델 아주 중요하다 관찰하니까 누가 중요해? 관찰할 대상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착한 행동 나쁜 행동 따라서 아이가 엄마 따라 따라가는 거지 맞죠? 아동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한다?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 자 기억 틀려도 좋으니까 답을 써보세요 아이들 무엇을 할까? 그렇지 그것도 좋아 못한다? 모방한다 좋아요 또 또 다른 틀려도 좋아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기억이 이루어지면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고 어떤 행동이 금지된 것을 못한다고 결정 뒤에까지 봤어야 돼요 모방도 좋은 답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행동으로 옮기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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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내면화 단어가 뭐냐면 자 구구단다 외우자 구구단 못 외우자 외우자 내면화 된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봐 이 단어가 왜 중요해? 자극이 들어오면 유기체가 나름대로 뭘 통해서 내면화를 해 행동지능이나 자극과 반응만 갖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왜 벤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이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이론이니까 친구들과 막 싸워 친구들과 우정도 나눠 이게 관찰학습의 설명을 학교의 행동을 제일 많이 설명한다 그래서 벤두라의 무슨 이론? 사회학습이론이 가장 일반적 교육 세팅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벤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우리가 반영할 때 뭡니까? 아이들한테 행동을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함부로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이들이 뭐한테 관찰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행동주의는 학습이론이라고 앞에 뭐가 붙었어? 사회단화가 붙었죠? 관찰하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그걸 뭐라고 그래? 내면화 이 내면화하는데 뭐가 발휘된다고 자아 효능감 무슨 효능감? 자기 효능감 같은 말이야 자아 효능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내면화하는데 이게 필요 안 필요해 그렇게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행동주의 그냥 SR 이론에서는 단순하게 본 거죠 사람들의 행동에 관해서 근데 누구는? 벤두라는 쉽게 말하면 인간에 갖고 있는 특성을 더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 되셨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그걸 뭐라고 그래? 내 너나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잘 봐 아동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고 어떤 행동이 금지된 걸 결정 그게 어디서 결정 마음속에서 결정 그래서 내면화 그 키워드도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보자 두 번째 문항 보자 보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게 그냥 수업을 이론만 들으면 그냥 앉아만 있잖아 문제 주면 생각하잖아 거기서 이론을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인강 듣는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이론 수업을 빨빨리 예습해서 따라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달 나가니까 발달을 빨리 듣고 오고 다음 주 놀이할 거니까 무슨 이론 놀이 이론을 예습 먼저 빨리 보고 오는 게 좋다 됐나? 2번 문항 보자 벤두라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은 무슨 효과를 바람직한 무엇합니까?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을 자 여기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친사회적 행동 무슨 행동 또 반사회적 행동 이렇게 나눠집니다 친사회적 행동을 무엇합니까? 친구 도와줘 협력 뭔지 아시겠죠? 반사회적 뭡니까? 공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무슨 행동을 증가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친사회적 행동 의미가 있겠지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 친사회적 행동을 그렇죠 성공적으로 못할 수 있다는 거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그 다음 있죠 누구의 개인의 뭘 말하며 뭘 말해? 믿음을 말하며 써 있죠 개인의 믿음에 비치죠 개인의 믿음 믿음 또 뭐라고 그래? 신념 을 말하며 인간의 여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고 동기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아까 무슨 얘기였죠? O R 이런 얘기 했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자기 무슨 감 효능 감이 이렇게 다 영향을 주는 쉽게 말하면 내가 얘기할게 사람은 우리 프로이드는 알죠? 쉽게 말하면 부정적 자아도 있고 긍정적 자아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무슨 신념을 가질 때 긍정적 신념을 가질 때 자기 자신감이 갖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기 효능감 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의 어떤 긍정적 사과과 행동감의 영향이 끼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벤드라가 얘기했듯이 무슨 효과를 샀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데서도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합니까? 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도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알아두세요 이거 자 자기 잠깐만 자기 자신의 무엇과 믿음 신념 나 해낼 수 있다 무슨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 또는 자아 효능감이라고 쉬워 효능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되셨어요? 잘했어 그래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나는 걸 해냈었다 그 얘기 설마 개념 배웠어 무슨 효능감 자아 효능감이 나타난 건 2번 자 3번 보자 또 누구에 관한 거네 벤드라에 관한 거네 이거는 뭐 단골로 나오죠 벤드라 하면 무슨 학습을 알아야 되죠 관찰 학습 자 실판 보자 벤드라 그래서 벤드라는 무슨 학습에 관찰 학습에 가죠 첫 번째 무슨 집중 주의 집중 그 다음 그 다음 무엇합니까 파지 그 다음 무슨 재생 운동 재생 그 다음 무엇합니까 동기화 이렇게 나오지 맞죠 이건 이건 외워야 돼 무슨 얘기냐 여기 잘 보세요 벤드라가 이런 얘기 했죠 어떤 사회적 행동에 관해서 뭘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행동에 나타나서 설명한 거지 그래서 엄마가 떡해서 옆집에 주는 걸 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아이가 옆집에 한테도 인사 잘하고 떡줘서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인지적 측면에서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사회인지라고 무슨 인지 사회인지 잘 봐 BTS에 있어 뭐가 있어 BTS 그러면 방탄소년단을 하면 춤을 추면 무엇합니까 뭘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주의 집중이 필요한 거 처음에 방탄소년단에 춤을 배우려고 엄마가 떡 주는 거 몰라 아 뭐 주는구나 옆집에 벨드로 하는구나 무슨 집중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해 파지 기억이 필요해 기억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그 모션을 기억해 다닐 해야 돼 그리고 운동제생 뭘 해야 돼 연습을 해야지 늦게 되겠지 됐나 그런데 연습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나야 될 거야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걸 뭐라 그래 동기화라 동기화 자 무슨 집중 이거 외워야 돼 시작 주의 집중 파지 운동제생 동기화 알겠어요 그래서 동기화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무슨 강화일 거 대리 강화 또 자기 강화 이렇게까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리 강화는 무엇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 도와주니까 선생님 칭찬하는 거 보고 내가 행동이 증가됐죠 착한 행동이 자기가 뭐 스스로 자기가 강화를 주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오케이 자 3번 문항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 시작 주의 집중 파지 운동제생 동기화 듣나 잘하셨어요 그 다음 보자 몇 번 4번 보자 사본 문항은 뭔가 자 무슨 일원 사회 학습이론 거기 밑줄 쳐서야 무슨 일원 사회 학습이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보세요 학습이론이야 사회학습이론이야 앞에 뭐가 붙었어 사회 구별 잘해야 돼 예를 들자면 피아제는요 무엇은 피아제는 구성주의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데 비고추기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표현하죠 피고추기는 나중에 자 사회학습이론에서 무슨 이거 외워두세요 시험에 안 나왔어 무슨 결정론 상어 무슨 론 결정론이란 이거 한 번도 안 물었어 이 단어 자 사람은 아동과 행동과 자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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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간에 다 관련이 있다 이 뜻이야 상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주변에 뭘 주변에 뭐 사회현상을 관찰이 안 해 관찰하죠 뭐라 그래 환경이라고 뭐라 그런다 환경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변에 환경의 관찰을 통해서 이 상호정을 통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걸 뭐라 그래 상호 무슨 론 결정론이라고 사회학습은 상호결정론이란 아동의 발달은 아동 행동 환경과 지속적으로 무엇한다 상호 작용이 무엇된다고 결정된다 이거는 안 나왔으니까 외워두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상호 결정론을 설명하셔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보자 아이들의 발달은 아동 행동 무엇 간에 환경 간에 지속적인 키워드 상호 뭘 통해 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이거 외워두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나와있던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칠판 보세요 두이 때도 상호작용은 뭐냐면 상호작용은 뭐냐면 철수가 있어 또 누가 있어 영희가 있어 상호작용의 의미로 인터랙션인데 철수한 행동이 누구한테 영희한테 영향을 줬어 근데 영희가 또 철수한테 기본적으로 영향을 줘 서로 간의 영향력으로 상호작용이라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됐죠 철수가 영희를 밀쳤어 영희가 울어 안 울어 울지 그런데 영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철수를 할켰어 서로가 영향력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상호작용 그럼 여기도 봐 어떤 환경이 아이한테 영향을 줬어 그 행동이 어디에 행동에 영향을 끼치다 맞죠 맞죠 그 다음 알 봐 아이의 무엇이 행동이 어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 그래서 아이의 행동이 결정이 되기 상호결정은 이해되셨어요 쉽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자 무슨 부부가 있어 맞벌이 부부가 있어 그러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겠지 그러면 이 아이의 갖고 있는 행동이 무엇에서 지배받는 거야 환경에서 행동이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가 애정이 부족하고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지 환경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세요 이걸 뭐라 그래 시작 상호 결정 서로 간에 영향을 끼쳐서 행동이 결정된다 이거 다시 한 번 상호가 이거 무슨 상호가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이죠 맞죠 상호작용에서 결정했는데 무엇과 무엇과의 상호작용 아동과 행동과 무엇합니까 환경과의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내용은 아시겠죠 생소하지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좋겠다 그다음 보자 5번 뭡니까 이제 행동수정법에 나왔다 무슨 법 행동수정법 칠판 보세요 아예 비바람직한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고치려 하는 거지 행동수정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발을 막 떨어 뭘 떨어 발을 벅 떨어 그러면 주변에서는 산만하고 아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발을 떨지 않게끔 고쳐줘야 되겠다 그걸 뭐라 그래 행동수정법 행동수정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고전적 조건 형성 무슨 형성 고정적 조건 형성에 따른 행동수정법이 있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에 따른 뭐에 따르는 우리가 행동제 파블로파 스킨로 배웠었죠 자 그럼 보자 고전적 조건에서는 무엇을 중요시했죠 자극 조작적 조건에서 뭘 강조했죠 반응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행동수정의 오늘 강의 인강에 보시면 나와요 행동수정법 들으세요 알겠죠 발달 부분에 자세 설명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체계적 탈방법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이론 시안에 들으시고 자 오버문항 보자 어떤 행동이나 무엇이 반응이 더 이상 뭐 되지 못하여 강화되지 못하여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경향을 무엇이란다 자 여기 보세요 강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강화는 우리가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강화이라 리인포인스먼트라 강화 이론을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착한 일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칭찬을 하죠 그러면 무슨 행동이 증가될까 뭘 더 하려고 그래 그렇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려는 것이 강화 이론 즉 강화 이론은 행동을 증가시켜 감소시켜 증가시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강화에는 뭐 있다 첫째 정적 강화와 또 무슨 강화가 있다 부적 강화가 있지 맞죠 자 들으세요 수업 시간 자 정적 강화는 뭘 제시해야 된다 정적 무슨 물 정적 강화물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여기 행동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중에 부적 강화는 조금 어려운데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주의해 주세요 자 착한 일 했을 때 칭찬하는 거는 이거 정적 강화 예를 들어서 무슨 강화 정적 강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 무슨 강화 부적 강화 자 그럼 질문할게 강화하는 행동을 증가시켜 감소시켜 그렇지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착한 일을 해서 칭찬했는데 착한 일을 증가하자 증가시켰자 맞죠 무슨 강화 부적 강화 설명하겠어요 이제 그럼 이렇게 돼요 부적 강화 아이가 담벼락에 뭐해 낙서를 막 해 요즘 뭐 경복 어디에 막 낙서가 막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 행동을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낙서하지 않도록 고쳐줘야겠죠 그게 행동 수정 맞지 맞지 맞죠 그러면 잘 봐 낙서할 때 찬물을 끼워 이 추운 동설에 찬물을 끼워 얹었어 그런데 얘가 그래도 뭐래 낙서를 하더라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알았어 두 번째도 무엇을 하니까 낙서를 또 뭘 껴안져 찬물을 껴안져 낙서를 했어 자 너무 추워 뭐가 주지 않았어 찬물을 낙서를 했는데도 찬물이 안 왔어 얘가 깨달았어 아 낙서를 안 하니까 찬물이 껴안지 않다 깨달아서 안 깨달았어 자 요거를 혐오자극 또는 부쩍 강화물 무슨 물 부쩍 강화물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혐오 자극을 못하면서 제거했을 때 이 행동이 증가되는 거 강화하는 증가라고 했죠 맞지 이렇게 무슨 행동을 낙서를 하지 그렇지 안으려는 무엇이 행동이 무엇하더라 증가되더라 그래서 부쩍 강화가 어려워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정적 강화는 정적 강화물을 제시하고 부쩍 강화는 부쩍 강화물을 제거할 때 아니면 제시할 때 제거할 때 이게 큰 차이점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어떤 행동이나 반응이 더 이상 무엇되지 않으며 강화 강화되지 않네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경향을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우리가 소거라고 없어진다 데니시먼트 뭐라 그래 소거라고 그러니까 주어지던 강화물을 뺏은 것 그래서 어떤 행동에 약화시키고 사라진 것 시작 뭐라 한다 소거라고 못한다 소거라고 이런 시간에 들으면 알 수 있다 6번 보자 누가 나왔네 비고치키 나왔네 그렇죠 문제가 막 복잡 실판 보자 비고치키 하면 생란한 단어가 뭐야 비고치키 하면 사회적 구성주의 또 비고치키 하면 뭐 생란 비고치키 러시아 사람이죠 자 이건 생각나죠 근접 발달 지대 또 뭐가 있어요 비계 설정 제일 먼저 생각이 나의 그래서 비고치키는 사회적 구성주의 러시아 사람으로 쓰는데 대비되는 게 못하면 피아제와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누구와 누구와 피아제 피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라는 표현도 쓰죠 자 피아제와 비고치키를 대비하는데 자 보세요 피아제는 그 유기체가 환경과 무엇을 하는데 상호 작용을 하는데 유기체 요인을 더 강조했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을 배워나가는데 환경에 따라서 얘가 못하고 동화하고 또 못하고 조절하고 이걸 통해서 뭘 이루더라 평형화를 이루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평형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존재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비고치키는 어디 영향을 강조한 사람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 사람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보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시대 측면에서 여기에 아이가 블럭을 쌓고 있어요 뭘 쌓고 있다 블럭 블럭을 다섯 개 블럭을 몇 개 쌓고 있어 다섯 개 그런데 주변에 블럭을 예를 들어서 한 여덟 개 여덟 개 쌓고 있는 언니를 봤어 언니를 봤어 그러면 이 여덟 개 쌓는 아이가 다섯 개 쌓는 아이를 도와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 측면에서 여기는 실제적 발달수 무슨 수준 실제적 발달수 여덟 개 그러면 다섯 개 쌓고 있는 여덟 개 목표가 되겠지 잠재적 발달수 이 거리를 뭐라 그래 근접 발달 프로치미티 디벨로먼트 알았죠 그래서 수업 들으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비고축해 하면 생각나야 할 게 무슨 발달지대 근접 발달지대 무슨 설정 비계 설정이 생각나야 되는데 근접 발달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부모 주변에 있는 교사 또 그 다음에 형 누나들 이 사람들이 아이한테 도움을 줘 안 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피아제는 이것보다 한 개인의 인지 발달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예요 피아제 피아제는 맞죠 그럼 봐봐 이렇게 설명 우리가 아까 행동주의 무슨주의는 무슨이론 학습이론 그랬죠 밴드라는 무슨이론 사회 학습이론 이렇게 얘기했죠 맞지 똑같아 자 삐아제는 삐아제는 무슨 구성지 인지적 구성지 그런데 누구는 비거추킨 앞에 뭐가 붙어 사회적 구성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앞에 뭐가 붙는 거 뭐가 붙는 거 사회에 붙는 것은 한 개인의 한 개인의 그 성격이나 인지가 아니라 주변의 것을 강조한 거 더 쉽게 잘 보세요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 심리 성적이론이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누구는 에릭슨 심리 사회의 이론이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사회라는 용어를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닌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생각만 해야 돼요 사회가 앞에 붙는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을 강조해 안 강조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면 좋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설명하고 6번 문제 보자 비고치키 이론에 자 이건 좀 어려운데 밑에 있죠 공유된 분배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건데 기억이란 용어들은 밑에 있죠 어디 사이에 어디 사이에 모든 모든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 과정에다 써있죠 그럼 여기 잘 봐 여기 유아가 누가 있어 커다란 사회 틀이 있겠지 맞죠 그러면 그러면 이 유아가 결국은 어디의 틀에 적응해 나가는가 사회 틀에 적응해 나가는 거죠 공감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떤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을 유아가 배워나가게 되겠지 이쪽으로 향해서 맞죠 그러면 아이들은 유아는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개인 간에서 어디로 발달된다 개인 내로 발달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일단 써놓고 설명할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된 것이 개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배웠듯이 자 봐 여기다 써놨어요 외면화에서 어디로 간다 내면화로 가는 걸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중요한 단어 자 타인 조절에서 무슨 조절로 간다 개인 조절로 간다 그래서 비고축해 하면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자 비고축해 이론에서 공유된 분배된 무슨 용어는 무슨 용어 기억 무슨 간 그렇죠 개인 간 이란 용어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과정을 나타낸다 됐죠 자 그럼 자 봐 모든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과정이다 자 볼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다 자 그러면 어른이나 아이들이라고 다 갖고 있을 수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게 공유된 분배된 또 무슨 용어라고 그래 개인 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 그런데 유아들이 이런 무슨 도구를 정신적 도구를 누구의 사고방식에 누구의 자신이 어디에 사고과정에 뭐 하는 게 통합시키게 되면 그 도구는 변형이 돼서 누구게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지 그렇죠 개인 내가 된다 그래서 여기 썼죠 개인 간에 있는 것이 내 것 하다 내가 못 한다고 개인 내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엄마가 이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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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이 있겠지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은 무슨 생각해 어 왜 하지 말아야 되지 그 생각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점점 점점 이래 아 엄마가 이럴 없을 때는 내가 이거 안 지켜도 되겠지 변형이 되지 뭔지 알겠죠 그러면서 규칙이 자기 것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게 돼 그래서 여기도 외면에서 내면에서 개인 간에서 뭐라고 한다 개인 이걸 외워두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알겠죠 의미는 이해가 됐죠 지금 잘했어 자 그 다음 7번 보자 비고치키는 무슨 과정을 정신 과정 무슨 정신과 하등 정신 무슨 정신으로 고등 정신으로 나갔다 인간만이 갖는 무슨 기능은 무슨 기능은 고등 정신 기능은 학습과 교수 가르침을 통해 핵대 인지적 과정으로 무엇된 행동들이 라고 할까 자 답보지 말고 뭐라 했을까 내면화 된 행동이다 무슨 행동 내면화 자 여기 잡으세요 비고치키가 이렇게 했지 자 실제적 발달 수입과 무슨 수준이요 삼제적 발달 수준 거리 여기가 GPD-1 뭐라고 GPD-1 근접 발달지대 여기 약자가 존 오버 프락 서미티 디벨루먼트 라고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GPD-1에서 얘가 여기 되면 여기가 또 무슨 수준이 되고 실제 수준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다 잠재역 수준이 있겠지 자 그럼 보세요 GPD-1에서 GPD-2 GPD-3 GPD-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여기 무슨 정신에서 낮은 정신에서 무슨 정신으로 고등 정신으로 변화되는 인지 과정을 설명한 게 비고치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주 쉽게 간단하면 우리가 볼 수 있다 아까 자 여기 보세요 만 3세 아이가 있어 무슨 불이면 빨간 불은 못해야 돼 멈춰야 돼 3세 때 멈춰 안 멈춰 안 멈추지 막 날뛰지 근데 점점점점점 해서 아 이제 멈춰 안 멈춰 멈춘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안 멈춰 외면화에서 모르덴과 모르덴과 내면화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속에서 사고와 변화 통해서 행동도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행동제에서 자극과 반응을 얘기 많이 하는데 자 남의 눈치를 봐 또 남의 말에 의해서만 행동을 해 그건 외면해 쉽게 말하면 그렇지 근데 스스로가 자기가 조절해 스스로 내가 조용히 해야지 어? 그리고 막 뛰지 말아야지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러분들 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려면 뭐 어때 해야 돼? 뭐가 잘 돼야 돼? 자기 조절이 잘 돼 자기 조절이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칭찬을 많이 해야 돼 제가 강조한 뭐냐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졌어요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8번을 한번 보겠어요 자 보도록 하자 8번 또 비고추키네 기억된 행동은 개인의 어디 속에 어디 속에 정신 속에 존재한다고 관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뭔 말이야? 기억은 유아들이 하는 행동이 무슨 표현과 외적 표현과 무슨 구조 동일한 구조나 초점 및 기능을 못하면서 유지하면서 정신 어디로 여기 힌트인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 정신 어디로? 내부로 변화에 들어가는 거 벌써 답을 줬네 그러니까 기억이 무슨 단어 같아? 외면 같아? 내면화 같아?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러면 거기다 써놔 봐 무슨 행동은? 무슨 행동은? 내면화된 행동은 개인의 어디 속에? 어디 속에? 정신 속에 존재하고 관찰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자 여기 봐봐 아주 간단해 자 아까 여기 했죠? 개인 간에서 어디로 발달된다고 했죠? 개인 내 또 외면화에서 어디로 간다? 내면화로 간다 설명을 했죠? 맞죠? 자 외면화 외쪽으로 드러난 것은 보이지만 속으로 된 거 찾을 수 있어 볼 수 있어? 없어 어렵겠지 자 봐봐 무슨 조절? 타인 조절에서 뭐로 간다? 자기 조절을 간다 자 잘 봐 내가 물어볼게 난 참아야 돼 있네 보여 안 보여?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건 무슨 조절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면화 돼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피아이제에 보면 무슨 모방이 있죠? 지연만족이 있죠 지연만족 마시멜로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마시멜로 하나 더 주겠다 지연모방 효과 잘했어 그럼 여기 잘 봐 비고측히 얘기하는 게 개인 간에서 어디로 간다? 개인내로 발달이 되고 외면화에서 어디로? 내면화 이거 외워야 돼? 이해 됐어요 내면화 그 다음에 타인 조절에서 어디로 간다? 자기 조절 다시 한 번 이거는 공식이야 잘 봐 비고측히 1원 개인 간에서 어디로 간다? 시작 개인 내로 또 외면화에서 어디로 간다? 내면화로 또 그 다음에 타인 조절에서 어디로 간다? 자기 조절 의미는 이제 아셨죠? 그러면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안 갖고 있어야 돼 어? 암기해두면 답 쓸 때 도움이 되겠지 다시 한 번 어디에서 한다? 따라해 시작 어디에서? 개인 간에서 따라해 시작 개인 간에서 어디로 간다? 개인 내 다시 한 번 시작 개인 간에서 어디로? 개인 내 외면화에서 어디로? 내면화 따라해 시작 외면화에서 어디로? 내면화 타인 조절에서 무슨 조절? 자기 조절 다시 한 번 따라해 개인 간 시작 개인 간에서 개인 내 외면화 내면화 타인 조절에서 자기 조절 다시 한 번 시작 개인 간에서 어디로? 개인 내 외면화에서 내면화 타인 조절에서 자기 조 오늘 이것만 해도 암기합시다 우리 알았지? 비고식해 하면 이거 생각나야 돼? 안 나야 돼? 생각나야 돼 알았어요? 잘했어 그래서 이 사회적 구성제를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용어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 됐나? 자 그다음 보도록 하자 9번 문항 볼까요? 8번 했죠? 9번 이건 좀 어려운 게 이건 틀려도 괜찮죠 어른데 누구는 자포르 게츠란 사람은 유아의 미치죠 현재 무슨 지역을 무슨 지역을 근접 발달 지역을 최대한 이용하는 미치죠 최대한 못한다고 그래? 이게 힌트지 최대한 못하는 최대한 못하는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무슨 용어로 써? 기억을 써 어? 틀려도 다 답 서버 뭘까? 뭘까? 몰라 자 그다음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기억은 읽어봐 시작 유아가 가진 무엇의 장점에 기초하여 발달을 못하지만 증진 시키지만 어디 지역 밖에서는 근접 발달 지역 밖으로 나가지는 안는다고 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비고축해 하면 개인 간에서 개인 내에 외면 앤드로서 타이내에 조절인데 여기 보시면 실제적 무슨 수준 발달 수준 있고 잠재적 더 무슨 수준이 있어요 발달 수준 있지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거리 안에서 최대한 아예 장점을 끌어내야 되겠지 쉽게 말하면 최대한 뻥튀기를 해야 되겠지 아예 아 봐봐 아까 예를 들었어 이렇게 비하면 더 쉽겠죠 헬스장 뭐라고 하십니까 헬스장에서 1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 10kg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가 15kg를 도전하려고 그래요 뭐 탄다고 15kg 자 그러면 어쨌든 10kg에서 5kg를 더 하려면 최단히 잠재력을 끌어내 안 끌어야 돼 끌어내고 막 뭐 온 힘을 다 써야 되겠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야 되겠지 맞죠 그거를 뭐냐면 증폭이라고 처음 들어봤죠 뭐라 그래 증폭 그래서 요런 피아제와 관련돼서 이런 용어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서 사실 알겠죠 자 그럼 뭐야 비고축기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 수준에서 무슨 수준으로 잠재적 발달 수준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인지 변화를 하는데 아이의 최대한 장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증폭이라고 뭐라 산다고 증폭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10번 문항 10번 유아가 어디에서 동물원에서 뭘 지적하면 호랑이를 호랑이를 못하고 지적 하며 무엇이라고 어흥 이라고 하면 누구는 부모는 그래 그것은 무엇이다 호랑 이란다 또 뭐가 보이니 호랑이 새끼 보이니 자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야 자 유아가 뭐라고 그랬죠 어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엄마는 부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보이니 호랑이 뭐가 보이니 새끼 보이니 새끼가 몇 마리 있네 새마리 있네 라고 반응을 했지 맞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여기는 무슨 수준 실제적 무슨 수준 그 아이의 실제 수준이야 여기는 어른들이 무슨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이냐 그러면 이 아이의 실제 능력에서 이걸로 좀 키워줘야 돼 안 키워줘야 돼 키워줘야 되겠지 맞죠 보자 그래서 호랑이 새끼 보이니 새끼가 몇 마리 있네 새마리이나 반한다 부모들은 마치 무엇이 유아가 저기 뭐 좀 보세요 호랑이 좀 보세요 말하기로 한 것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유아들은 무슨 지역 내에서 근접 발달 지역 내에서 더 더 성숙한 언어 형태 반복해서 노출된 단어에 무엇을 획득한다 문법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아이들이 한 단어로 엄마 아빠라고 그래 그러면 엄마도 어 그래 엄마 아빠 하면 아이가 단어 그게 어이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나는데 문장으로 말하면 더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아주 어린 애 안 되겠지 근데 점점 점점 아이가 있으면 문장으로 말하니까 훨씬 도움이 되요 어 그래서 그것을 잘 보세요 자 듣고 계세요 촘스키는 어떤 언어적 자극이 들어오면 LAD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어 획득기지 그래서 거기에 반응이 나온다고 배웠는데 불운어는 LA 대신 LASS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표현? LASS 그걸 뭐라고 하면 언어 획득 지원 체계 언어 획득 언어 획득 언어 획득 무슨 체계? 지원 체계라고 채제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처음 속기는 LAD 많이 들어갔죠 쉽게 말하면 보편 문법이 있다는 무슨 문법? 보편 문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아이도 우리나라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모국어를 습득하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불운어는 주변에 엄마 부모에 의해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걸 얘기한 거야 그럼 무슨 체제라고 시작 언어 획득 체제라고 무슨 체제? 언어 획득 체제라고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비고츠키 이론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맥락국 이거 아주 좋은 문제 10번 별표 치사 10번 이거는 시험내기 아주 좋네 자 다시 한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처럼 유아는 어응 엄마는 호란 새끼를 보이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좀 더 성숙한 언어 형태를 반복하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를 쓰셔 뭐에 대해 시작 언어 획득 지원 체계 여기 보세요 원어 알려줄게요 여기 랭기지 어코이어 그 다음에 지원 서포트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브루노 이거 무슨 체계 시작 언어 획득 무슨 체계 지원 체제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촘스키는 뭐라고 하는데 L A D 촘스키 때 배우겠지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갑자기 제가 일이 생겨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모자란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o everybody 시작 티비 끄oard 布 aranEx sık 몸 calle 드 트루 lis utilize ρω 달 랑 랑 랑 랩 롸 cible 랑 늙 릴잔 гру 롸 롸 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